이거 무섭지 않아요? 이거 모자 아니야?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그냥 모자가 아니에요.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켜서 소화시키고 있는 그림이에요. 얘야, 엉뚱한 보아뱀이나 그리지 말고 지리학, 역사, 수학에 관심을 가져보렴. 나의 이런 일들에 어른들은 관심이 없다. 이런 설명을 해대는 아이는 피곤해한다. 나는 조종사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사막 한가운데에 불시착하고 말았다. 나는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어린이 목소리가 들렸다. 양 한 마리 그려주세요. 뭐라고? 양을 그려달라고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요.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단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난 보아뱀을 그려주었다. 아니, 아니. 보아뱀에 갇힌 코끼리가 아니라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난 양을 그려주었다. 아니요. 얘는 아프잖아요. 다른 걸로 그려주세요. 그래서 또 양을 그려주었다. 아이 참. 얘는 양이 아니에요. 불도 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려주었다. 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전 오래 살 양을 원해요. 내 인내력은 고갈되어 버렸다. 그래서 상자를 그려주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던 양들은 이 안에 있어. 정확히 제가 바라던 그림이에요. 얘들은 풀을 많이 먹나요? 그걸 왜 묻니? 제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괜찮을 거야. 아주 작은 양이거든.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요? 보세요. 양이 잠들고 있어요. 이건 어떤 물건인가요? 이건 물건이 아니란다. 나는 거지. 내 비행기야. 와!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어. 아, 너무 웃기다.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어느 별이에요? 넌 다른 별에서 왔니? 이걸 타고서는 그리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네요. 어린 왕자는 별에서 왔다. 그의 별은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은 소행성 B612호이다. 어린 왕자는 정말 사랑스러웠다. 어린 왕자는 잘 웃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누군가의 친구가 궁금할 때는 그의 집이나 아빠의 직업을 묻지 마라. 대신 이런 걸 물어봐 줘라. 그 애는 무슨 꽃을 좋아하니?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떻니? 그 애는 무슨 놀이를 가장 좋아하니?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그의 집 창문에 제라늄 화분이 있고요. 지붕에 비둘기들이 있고 분홍색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에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어른들을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 정말이에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거. 그래, 정말이야. 우와, 기뻐요. 그럼 바오밤 나무도 먹겠네요? 바오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야. 코끼리 한 무리를 데려와도 바오밤 나무 한 그루를 먹지는 못할걸? 그러면 우리 별에서는 코끼리들을 차곡차곡 쌓아야 할걸요? 바오밤 나무도 다 자라기 전에는 작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바오밤 나무를 먹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데려가는 거니? 바오밤 나무를 방치하면 대참사가 일어나요. 어느 별에 게으름뱅이가 살았는데 작은 바오밤 나무 세 개를 방치했다가 그만... 나는 석양이 좋아요. 지금 해지는 것을 보러 가요. 좀 더 기다려야 할걸? 기다리다니요? 해가 질 때까지 말이야. 나는 아직도 우리 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한 번은 해가 지는 걸 마흔 네 번이나 본 적도 있는걸요? 마흔 네 번이나 볼 정도로 그렇게 슬펐니?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들도 먹나요? 양이 꽃을 발견한다면 먹을 거야. 꽃이 가시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래. 꽃이 가시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 가시는 왜 있죠? 가시는 전혀 쓸모가 없어. 꽃은 심술 부리려고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저씨는 정말 꽃들이 심술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란다. 그냥 대답한 거야. 난 중요한 문제들로 좀 바쁘거든. 중요한 문제요? 당신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꽃들은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들을 먹어 왔고요. 그런데 꽃들이 가시를 왜 만드는지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요. 수백 수만의 별들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는 이는 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될 거예요.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순간 모든 별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내가 너의 양에게 입마개를 그려줄게. 네 꽃들에게 울타리도 그려줄게. 내가 해줄게. 꽃잎이 아직 정돈되지 않았죠? 너 정말 아름답구나. 그야 뭐... 태양과 함께 태어났으니까요. 아침 먹을 시간인 것 같네요.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래, 물을 뿌려줄게. 넌 왜 가시를 가지고 있니? 발톱을 가진 호랑이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별에는 호랑이들이 없어. 그리고 어쨌든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 않아. 난 풀이 아니에요. 실례지만... 난 바람이 무서워요. 나를 위해 바람막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람은 끔찍해요. 식물에게 좋지 않아요. 이 꽃은 매우 복잡한 생명체로군. 저녁에는 제게 유리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곳은 매우 추워요. 내가 온 곳에 비하면... 바람막이는요?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네가 나에게 말을 시작하기에... 잘 있어. 잘 있어. 내가 어리석었어요. 당신이 용서해주길 바라요. 행복하기를 바라요. 물론...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여태까지 그걸 몰랐다는 것은 내 탓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나처럼 바보예요. 부디... 부디... 행복하세요. 덮개는 내버려 둬요.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추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시원한 저녁 공기는 나에게 좋을 거예요. 나는 꽃이잖아요. 나는 꽃이잖아요. 하지만... 동물들이... 나비랑 친해지기 위해서 애벌레 두세 마리쯤은 견딜 수 있어요. 나비들은 아름다울 거예요. 나비나 애벌레가 아니라면 누가 날 찾겠어요? 당신은 멀리 있을 거고... 커다란 동물들도 무섭지 않아요. 나는 발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가기로 결정했다면... 떠나요. 지금 가세요. 신화가 왔구나. 내가 너를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어...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나는 너의 하품을 그만 오라. 난 하품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긴 여행을 했어요.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하품을 하라고 명하노라. 몇 해째 하품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품이라... 나에게 하품은 흥미롭도다. 당장 해보라. 명령이다. 명령하니까 놀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음... 그렇다면 내가 명하노라. 때로는 하품을 하고, 때로는... 폐하,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나는 너에게 질문할 것을 명한다. 당신은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요? 저 모든 것을요? 별들도 당신에게 복종하나요? 물론 모두 복종한다. 그들은 즉시 복종한다. 불복종은 용납되지 않는다. 석양이 보고 싶어요. 부디 해에게 지라고 명령해 주세요. 너는 석양을 볼 것이다. 내가 명령한다. 그러나 내 왕국의 법칙에 따라 알맞은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게 언제인데요? 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 40분 경이니라. 그때가 되면 석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명령한 대로 될 것이다. 여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제 갈 길을 가야겠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무슨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아직 모른다. 난 아직 내 왕국을 전부 여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 다 보았는걸요? 그러면 너 자신을 심판하라.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나는 나 자신을 어디에서든지 심판할 수 있어요. 이 행성에 사는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음... 저 이만 갈래요. 안 된다! 너를 외교대사로 임명하느라! 어른들은 참 이상해. 아아! 나의 숭배자가 왔군. 안녕하세요. 괴상한 모자를 쓰고 있네요. 경의를 표하기 위한 모자이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할 때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무도 이 길을 지나가지 않았어. 네? 손뼉을 쳐봐. 한 손과 다른 손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왕보다 더 재미있네. 모자를 아래로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너는 나를 진정으로 숭배하니? 숭배한다는 것이 뭐예요?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이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란다. 하지만 이 별에는 당신밖에 없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나를 숭배해다오. 나는 당신을 숭배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아, 술 마셔. 왜 마시는데요? 잊고 싶어서? 무얼 잊고 싶은 거예요?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잊고 싶어. 무엇이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럽단다. 어른들은 확실히 정말로 매우 매우 이상해. 3 더하기 2는 5 더하기 7은 12 너무 바빠 불붙일 틈이 없어. 다 더해서 5억 1백만이군. 뭐가 5억이에요? 뭐예요? 아직 거기 있니? 5억 1백만... 모르겠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사소한 것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 뭐가 5억 1백만이에요? 저기 언뜻언뜻 하늘에 보이는 것들 파리? 아니, 작게 빛나는 것들 벌? 아니, 아니, 게으름뱅이들을 몽상에 잠기게 하는 저 금빛 작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딴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아하, 별들 말이군요 그래, 그거야, 별들 그런데 5억 1백만 개의 별로 뭘 하는데요? 뭘 하냐고? 네 하긴 뭐래, 소유하는 거지 별이 아저씨 거예요? 그래 하지만 아까 만난 왕은? 왕들은 소유하진 않아 그들은 통치할 뿐이야 그것과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당신이 별을 소유하면 뭐가 좋은 건데요? 나를 부자로 만들지 어떻게 부자가 되신다는 거죠? 누가 나타나서 별들을 사줄 때마다 말이다 별들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데요? 그럼 누구 건데? 모르겠는데요 누구 건지는 그러니까 내 거란 거다 내가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 물론 네가 만일 누구 소유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너의 것이다 네가 누구 소유도 아닌 토지를 발견해도 그건 너의 것이지 네가 뭔가를 맨 처음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에 대한 특허를 네가 가지게 되는 거야 너의 것이란 증거지 내가 별들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란다 내 이전에는 누구도 별을 소유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그렇네요 그럼 별들로 뭐 하시게요? 그거야 장사를 하지 난 별들을 세고 다시 또 세본단다 그건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난 진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게 목도리가 생기면 그걸로 제 목을 감싸거나 추위를 막아줄 수 있어요 제가 꽃을 소유하면 제 꽃을 꺾거나 어딘가로 옮길 수 있고요 하지만 별들은 아무 쓸 곳이 없어요 아니, 난 그저 저것들을 은행에 넣어둘 뿐이야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별들의 개수를 작은 종이에 적어둔다는 의미다 이 종이를 서랍장에 넣고 잠근다는 거지 애기, 그게 다라고요? 그거면 좋게 저는 꽃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매일 물을 주는 꽃이요 그리고 제가 매주 굴뚝 청소를 해주는 화산도 세 개나 있어요 저는 사화산도 청소해준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소유한 화산들도 다 쓰임새가 있어요 제 꽃도 유용하고요 하지만 저 별들이 당신에게 어떤 유용함이 있다는 거죠? 어른들은 모두 다 똑같지 정말 이상해 좋은 아침 왜 방금 가로등을 끄셨나요? 명령에 따른 거란다 무슨 명령인데요? 명령은 내 가로등을 끄라는 것이다 하지만 왜 다시 방금 가로등을 켰나요? 그게 명령이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할 필요 없다 명령은 명령이다 여기서 고된 일을 하고 있단다 예전에는 할만 했단다 아침에는 불을 끄고 밤에는 불을 켰어 낮에 비는 시간에는 휴식을 취했고 밤에 비는 시간에는 잠을 잘 수 있었어 그럼 언제부터 명령이 바뀐 건가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다 그것이 비극이란다 이 별은 해마다 빨리 회전하고 있어 그리고 명령은 바뀌지 않고 있어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1초도 쉴 수가 없어 1분마다 가로등을 켰다 꺼야 하니까 웃겨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이 하루가 1분이라니 전혀 웃길 일은 아니란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벌써 한 달이 흘렀다 한 달요? 그래, 한 달 30분, 30일 말이다 저요 어떻게 하면 쉬실 수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쉬고 싶단다 이 별은 아저씨가 세 걸음이면 다 돌 만큼 너무도 작아요 그러니 천천히 걸으면 해가 항상 떠 있을 거예요 그럼 걸으면서 쉴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아저씨가 원하시는 만큼 낮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내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일은 잠을 자는 거란다 그렇다면 당신은 불행하군요 난 불행하지 안녕 내 친구로 삼고 싶은 유일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의 별은 정말 너무도 작아 두 사람이 있을 공간이 없어 오, 보라 여기 탐험가가 왔군 그래, 어디서 오는 길이니? 이 큰 책은 뭐예요? 당신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난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와 강과 도시, 산, 사막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과학자란다 재미있네요 여기 마침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났네요 당신 별은 정말 아름다워요 바다가 있나요? 말해줄 수 없다 아... 산은 있나요? 말해줄 수 없다 도시, 강, 사막은요? 그것 또한 말해줄 수 없다 아니, 당신은 지리학자라면서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란다 그리고 우리 별에는 탐험가가 없다 도시, 강, 산, 바다, 해양과 사막을 찾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란다 지리학자란 한가로이 떠돌 수 없을 만치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잠시도 책상을 비울 수가 없단다 그리고 조사를 위해 탐험가들을 맞이한단다 우린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한단다 그들의 기억에서 흥미로운 게 있으면 우선 우리 지리학자들은 그들 탐험가들의 품성을 살펴본단다 그건 또 왜요? 거짓말을 하는 탐험가들은 지리학자의 책에 재앙을 일으키기 때문이란다 또한 탐험가가 술을 많이 마신 경우도 마찬가지다 왜요? 술 취한 사람은 사물을 두 개로 보기 때문이다 그럼 지리학자는 하나만 있는 산을 두 개라고 기록하게 된단다 그런 사람을 한 명 알아요 그는 나쁜 탐험가일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런 이유로 탐험가들의 품성이 착하면 좋단다 그런 다음에 우린 좀 더 그들의 발견에 대해 조사해보지 그럼 그것을 보러 가나요? 아니 그러면 일이 복잡해진다 우리는 탐험가들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단다 예를 들어 그들이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 증거로 큰 돌을 가져오라고 요구한단다 그래 넌 멀리서 왔다고? 너도 탐험가겠구나 그래 너의 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니? 음... 내 별은 그렇게 재미난 곳은 아니에요 아주 작아요 화산이 세 개 있어요 두 개는 활동 중이고 한 개는 꺼져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꽃도 한 송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꽃을 기록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요? 꽃은 우리 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꽃은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수명이 짧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금세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그럼 내 꽃도 금세 사라지게 되나요? 확실히 그렇다 제 꽃이 사라진다니 꽃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내기에는 가시 네 개밖에 없는데 그런 그녀를 혼자 두고 왔다니 어디 제가 가볼 만한 곳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구가 있다 평판이 참 좋단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가 일곱 번째 들른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기존의 별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조금만 떨어져서 본다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가로등 불을 켜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흡사 오페라의 발레단 같았다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불 켜는 사람들이 가로등 불을 밝히고 나면 이후 그들은 자러 갔고 이후 다시 중국과 시베리아의 램프 밝히는 춤꾼들이 무대에 올라 춤을 추었다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와 유럽 차례였고 다음으로 북아메리카까지 이어졌다 땅에 내린 어린 왕자는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별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발 아래 달빛을 받아 뭔가가 꿈틀거렸다 안녕 안녕 내가 온 이 별은 무슨 별이니? 지구라는 별이야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야 아! 지구에는 사람이 없니?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없어 지구는 매우 크단다 여기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거야? 꽃과 문제가 좀 있었거든 아!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막은 좀 외롭구나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워 넌 재미나게 생긴 동물이구나 손가락보다 굵지도 않고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힘이 세단다 넌 힘이 센 건 아니지 넌 발도 없잖니 심지어 여행을 다닐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난 널 배보다 더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내가 만진 사람은 누구든 그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단다 하지만 넌 순수하고 진실하고 별에서 왔으니 그런데 넌 참 불쌍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약한 애가 이 단단한 지구에 오다니 만일 언젠가 네 별이 무척 그리워지면 말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라면 할 수 있거든 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너는 왜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 거니 난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 안녕? 안녕!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사람들? 몇 년 전에 사람들을 봤어 여섯, 일곱 명쯤이었어 하지만 사람들을 찾기는 어려울 거야 바람에 떠밀려 다녀 그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 잘 있어 잘 가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요 참 이상한 별이야 온통 메마르고 뾰족하고 냉혹하고 험악해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들은 말만 따라해 내 별에 있는 꽃은 항상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데 안녕 안녕? 안녕? 너희들은 누구야? 우리들은 장미야 장미가 오천 송이나 되다니 내 별에 있는 장미가 이것을 알면 무척 당황하겠어 단 하나뿐인 꽃을 가지고 있어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저 그런 장미 한 송이를 소유했던 것 같아 내 무릎에 닿는 세계 화산 더구나 그 중 하나는 아마도 영원히 꺼진 화산인 거고 이제 난 위대한 왕자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안녕 안녕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 넌 누구니? 넌 정말 귀엽구나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랑 놀자 난 지금 너무 슬프거든 난 너랑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뭐야? 넌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뭘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뭐야?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사냥을 하러 다니지 그 바람에 나는 매우 난처해졌어 사람들은 또한 닭을 길러 그것이 나의 큰 관심거리지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뭐냐고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맞아 나에게 넌 수십만 명의 소년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 또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난 너에게 그저 수십만 마리의 여우들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 필요하게 돼 그리고 나에게 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 되지 너에게 나도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 되지 이해되기 시작했어 꽃이 있었어 내 생각에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가능한 일이야 지구상에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 지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야 다른 별에서? 그래 그 별에는 사냥꾼이 있니? 없어 흥미로운데 달근? 없어 완벽한 곳은 없구나 내 삶은 단조로와 난 달근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지 모든 닭들은 똑같아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난 지루해졌어 그러나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삶에 햇빛이 비추게 될 거야 나는 모든 발자국 소리들 중에서 네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굴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네 발자국 소리는 나를 굴밖으로 불러낼 거야 마치 음악처럼 그리고 자 봐 저기 밀밭 말이야 난 빵을 먹지 않아 그래서 저 밀밭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슬픈 일이지 하지만 너는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어 네가 날 길들인다면 모든 게 경이로워질 거야 네가 날 길들인다면 저 밀밭이 금빛으로 익어갈 때면 난 너를 떠올릴 거야 그리고 난 밀을 스치는 바람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니 날 길들여줘 그럴게 하지만 난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도 많이 만나야 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아 자신이 길들인 것만 이해하면 돼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것을 배울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가게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만 사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친구가 없는 거야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 봐 너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인내심을 가져야 돼 우선은 내게서 좀 떨어진 곳에 앉아줘 저기 저기 잔디밭 말이야 내가 널 곁눈질로 볼 거고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지 말은 오해의 원천이니까 하지만 넌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이 앉게 될 거야 매번 같은 시간에 와준다면 좋을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네가 매일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난 더 행복할 거야 4시가 되면 마음이 설레여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언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뭐야? 어느 날 하루를 다른 날 하루와 다르게 만드는 거지 나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 아 눈물이 나려고 해 그건 네 탓이야 네가 나보고 길들여달라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래 맞아 그런데 넌 지금 울려고 하잖아 그래 맞아 내가 널 길들여서 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 아니 좋은 게 생겼어 밀밭의 색깔이 달라졌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네가 장미를 위해 보낸 시간 때문이야 내 장미를 위해 보낸 시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 진실을 쉽게 잊어 넌 그러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해 그러니 넌 네 장미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래 난 내 장미에 대한 책임이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서 무얼 하고 있나요? 나는 승객들을 천명씩 분류한단다 나는 승객들이 타고 있는 열차를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하지 저들은 엄청 바쁘네요 저들은 무얼 찾아가는 거죠? 그건 기관사도 모를 거다 그들이 벌써 돌아왔어요? 방금 전 기차가 아니란다 기차가 교차하고 있는 거야 저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누구도 자기가 사는 곳을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단다 첫 번째 기차에 탄 사람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그들은 누구도 쫓아가지 않아 사람들은 열차에서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지 오직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대고 제잘거리고 있지 오직 아이들만이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아이들은 운이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 이건 뭐예요?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간 목이 마르지 않는 약이란다 왜 그걸 파세요? 시간을 엄청 절약시켜주기 때문이지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 알약 하나가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해준단다 그럼 그 아낀 53분으로 무얼 하나요? 원하는 걸 하면 되지 나에게 53분이 생긴다면 나는 신선한 물이 있는 눈물로 천천히 걸어갈 텐데 사막은 아름다워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이 되었건 별이나 사막이 되었건 진정한 아름다움은 안 보이는 법이지 당신이 나의 여우와 같은 말을 하다니 너무 기뻐요 사람들은 서둘러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무얼 찾아 나서고 있는 건지를 몰라요 바쁘게 빙글빙글 돌 뿐이야 그건 쓸모없는 일이에요 당신이 사는 별의 사람들은 한 정원에서만 오천 송이가 넘는 장미를 키워요 그러고도 정작 자신들이 찾던 걸 못 찾아요 그들은 찾지 못하지 그러나 그건 장미 하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마음으로 봐야 찾을 수 있어요 당신은 나와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무슨 약속? 아시잖아요 제 양의 입마개를 그려주는 거 난 내 꽃을 책임져야 해요 그 우물가 옆에 무너진 돌담 하나가 있었다 어린 왕자가 두 다리를 흔들며 돌담 위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네 독은 착한 독이니? 날 너무 오랫동안 아프게 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 이제 그만 가 나 이제 이제 담에서 내려가고 싶어 맙소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뱀이 어린 왕자 앞에 버티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왜 뱀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나 오늘 집으로 돌아가요 훨씬 더 멀고 더 힘든 곳으로요 내 어린 친구야 무서워하고 있구나 오늘 밤에는 더 무서울 거예요 오늘 밤이 1년째예요 내 별은 오늘 밤에 내가 작년에 왔던 곳 바로 위로 올 거예요 내 어린 친구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이다 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어떤 별에 사는 꽃을 사랑하게 되면 밤에 하늘을 보는 것이 달콤해질 거예요 물론이란다 오늘 밤 별들을 봐주세요 어느 별이 제 별인지는 너무 작은 별이라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제 별은 이제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럼 아저씨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는 것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럼 별들이 이제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예요 아가야 아가야 난 단지 네 웃음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전 아파 보일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 오지 마세요 올 필요 없어요 널 떠나지 않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물론 그 뱀 때문이에요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요 뱀은 심술 굳어서 재미로 물기도 해요 널 떠나지 않으마 제가 죽은 듯이 보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곳은 너무 멀어요 나는 이 몸을 데려갈 수 없어요 너무 무겁거든요 여기서부턴 혼자 가볼게요 어린 왕자는 울기 시작했다 두려웠기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 꽃에게 책임이 있어요 걔는 너무 약하고 순진해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내게의 가시만 가지고 있어요 잘 이제 다 됐어요 어린 왕자는 낙엽처럼 조용히 쓰러지고 말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봐라 양이 장미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답에 따라 모든 게 변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다가 이곳에 온다면 서두르지 말고 별 아래에서 기다려보라 그러면 금발머리를 가진 아이가 나타나서 웃어줄지도 모른다 그러면 부디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라 그가 돌아왔다고 나에게 소식을 꼭 전해달라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